하나님의 말씀은 디마대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기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2월의 첫 번째 토요 새벽기도인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친교부에서 따뜻한 국밥을 준비하였으니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은 누구나 다 함께 오셔서 드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담과 지친 거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 무상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상에 많은 주가 있지만 하나님이 홀로 참주가 되시고 예상에 많은 신이라 일컫는 존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시여 만앙의 왕이시다. 그런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7, 80년 살다가 죽죠. 그러나 그것도 평균 수명일 뿐이고 그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온 세상 나라들을 다 합해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리고 저울에 적은 티끌과 같다. 예상에 많은 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시공에 갇혀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주의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하나님은 천재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무소 부재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누가 자기를 숨기려고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길 수가 있겠느냐. 나는 천재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기권에 공기가 꽉 차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온 우주에 하나님은 편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욕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역시 연약한 우리 인생의 믿음뿐이었는데 그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그가 정금같은 신앙인격으로 변화되었죠. 자신의 교만과 악함을 깨닫고 회귀하면서 욕기의 42장에 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욕의 고백입니다. 욕기 마지막 장에서 욕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주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즉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그것이 욕의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고 영원무웡하시고 무한광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앙이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서드 바울이 디모드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빛에 가시고 가까이 할 수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무 인간도 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메워질 수 없는 거대한 간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험해요. 최악의 물결이 넘실되고 우리 존재를 그 밑바닥으로부터 흔들어 놓고 요동치는 이 죄의 힘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197장 1절 가사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큰 권능 얻겠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유한한 내가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된다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권능을 받을 수 있는 통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권능이 뭐예요? 그 권능의 실체가 바로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 God in the Spirit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예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인격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술에서는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God in the Spirit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서 예술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그 통로와 그릇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힘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에는 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장려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든 수요일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든 또는 강단에서 제가 기도를 할 때나 또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3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자복과 감사와 간구죠. 어느 기도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지었던 죄 알면서도 짐짓, 범하려는 죄질 생각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러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게 자비와 긍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 드리죠. 자식들을 위해서나 교인들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구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꼭 그 3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3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자백과 감사와 간구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시슴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3대 요소만 있는가 기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뭘 받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뭘 받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지금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기도를 통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모이고 살렸습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서 5만 번의 기동담을 받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또한 말씀이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성경을 200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0독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해요. 어떻게 무릎을 꿇고 성경을 100독을 하는가? 정말 어려운 일 같은데 여튼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소원만 아래고 소원성치만이 기도의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벼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냈느라 내게 형통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시면서 자백하고 감사하고 간구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보내려 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셔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제와 싸워 이길 힘 험한 세상 이길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 제들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권능 치료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늘 기도에 힘써 큰 권능 얻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티의 김홀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